만능 23형 LCD, LG 플레이트론 W2361 VPF입니다. 23형 면적의 FHD 영상을 대비해 1920x1080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또한 고급스러운 블랙 컬러에 고광태 하이그로스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화면 잔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답적표는 2mm 세크이며 동적명원비는 5만 대 1입니다. 16대 9 비율 화면을 4대 3으로 고정해주는 고정종행비 기능으로 일반 게임이나 동영상을 왜곡 없이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입력은 D-서버와 DVI를 지원하고 필트 기능으로 모니터의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3형 LCD의 표준, LG 플레이트론 W2361 VPF였습니다.